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 사업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그 강아지 개의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두 단어를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disaster 인데요. 우리가 disaster 종류가 되게 많지만 이 disaster는 모두 다 어떤 상태를 얘기했냐면 a state of extreme ruin and misfortune. 극도의 어떤 파괴, 그리고 불운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재앙, 어떤 일이 되참사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disaster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연재해면 natural disaster가 되겠고 뭐 terror라든지 여러가지 폭탄 이런 것의 어떤 사고에도 그런 걸로 인한 disaster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동사로요. salute 인데요. salute 이라는 거는 바로 이거죠. 이거. 격례를 하는 건데 그냥 군대식 인사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의를 표하다. 뭔가 존경의 뜻으로. 그렇죠?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salute 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자, 우리 disaster가 쓰인 예를 볼까요? Breton represents the profound impact dogs have in disaster will live when they are trained. 자, 이 Breton이라는 건요. Breton이라는 거는 뭐 불어, 어떤 프랑스 지역 이름도 되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강아지의 이름입니다. 이 개가 무엇을 나타내 주었냐면 아주 깊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큰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그 끼친 영향인데 무엇이냐면 그런 재난 구호, 재난 구호의 현장에서 사람뿐 아니라 이 어떤 그런 구조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개들이 끼칠 수 있는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가를 보여주는 개가 바로 Breton이었다는 거죠. 이 물론 강아지들이 훈련을 받았을 때 한 애서가 되겠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한번 볼까요? A hero is goodbye. 자, hero, 이 영웅의 작별 인사가 되겠습니다. Saying goodbye to a friend is always rough. 친구에게 작별을 구하는 거는 항상 너무 힘든 일이죠. It simply never feels enough. 아무리 인사하고 다시 뭐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This month, firefighters from Cyprus, Texas said goodbye to a fellow friend named Breton, a golden retriever. 자, 그런데 이 텍사스 주의 사이프리스에 있는 그 firefighters, 소방수들이 되겠죠. 소방관들은 자신의 아주 동료이자 친구인 이 불창이라는 이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구해야 했는데요. 이 불창은 바로 golden retriever 강아지였습니다. 개였습니다. She was the oldest surviving dog in the 9-11 attack search and rescue effort. 자, 이 불창이 왜 유명했냐면요. 그 지난 9일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그 disaster가 있었을 때 거기를 탐사하고 구조를 하는 그러한 어떤 활동에 있어서 같이 활동했던 강아지들, 개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최연장, 그런 강아지였기 때문이죠. 자, 개들이 훈련을 받았을 시에 재난 구호에서 어떤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신뢰가 바로 불창이었다는 거죠. After the disaster strikes, 자, 그 참사가 일어난 후에 브루창 and her human trainer, 코를리스, made it their mission to recover as many victims as possible. 자, 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후에 브루창과 브루찬이와 자신의 훈련관인 코를리스, 이 두 짝이요. 함께 그들의 미션을 수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그런 희생자들을 찾아서 내기 위해서 이 두 강아지와 이 사람, 이 한 명이 이렇게 짝이 되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Along with 300 other canines, the pair worked for 12-hour ships for two weeks. 다른 300마리의 개, 그런 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the pair, 아까 얘기했던 그 강아지와 훈련관 한 조가 되겠죠. 이들은 12시간의 shift, 한 번 맡은 그 shift를 2주 동안이나 일을 하면서 그 구조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을 한 것이죠. 자, 개의 나이가 열 살이면 굉장히 고령이죠. 그래서 열 살이 되었을 때 브루찬이는 이제 은퇴를 했고요. Yet, she continued to serve her community until she passed away.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자기 지역을 계속 봉사하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As a special farewell, an American flag draped her body, and a firefighter stood to salute the canine heroine. 자, 이 특별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국기를 갖다가 우리 굉장히 전쟁 영웅들을 이렇게 장례식에서 가끔 볼 수가 있죠. 그것으로 이제 우리 브리타니아의 몸을 싸주고요. 그 다음에 소방수들이 이제 이 canine이라는 건 개과의 동물, 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웅, 여자 암컷이기 때문에 a heroine을 썼고요. 그래서 이 그 브리타니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줬다고 하네요. According to Captain David Padovan, she was one of a kind. 자, David Padovan 대위에 따르면 이 그 브리타니이라는 리트리 브리퍼 개는요. 정말 정말 특별한 강아지였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